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은 여수로 왔어요. 동생을 보러 왔는데 여기서 햇불닭볶음면은 3분 챌린지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3분 챌린지 만약에 성공하면 2만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 찾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든 한국인든 해보려고요. 저쪽에서 지금 외국인이 오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려고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동거욘. 어디요? 한국말 알아요? 필리핀? 네. 지금 햇불닭 매운 거 잘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매운 거 지금 햇불닭볶음면 챌린지 하고 있는데 해볼래요? 만약에 먹고 3분 참으면 2만원 줄게요. 그럼요? 네. 2만원 줄게요. 그렇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3분 챌린지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고 3분 참아야 돼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다 먹고 3분 참아야 돼요 먹어요 약했네 레츠고 파이팅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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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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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need ice cream after that You wanna try? You wanna try? Mm è 울어도 되요 울어도 되요 울어도 되요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문제 있어요 It's raining inside I think it's raining inside It's raining inside I don't have the tongue I hate it Ah 이제 3분 이 자섬이 나 삼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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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는 거고 제 귀염어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 귀염어 플러스 네, 안전 이제, 그 과정에 기획을 할 수 있네요 이거 맛있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일본 일본 파 하하하 아직도 모르는? 일곱 일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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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red 넌 내가 유튜브 10분만 더 해야 돼 10분만 더 9, 8, 7, 6, 5, 3, 4, 1 오케이 먹어요 이거 먹어요 먹어요 귀여워 이만 원 성공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2만원 받고 행복하고 갔습니다 2만원 졌어요 1 1 2 2 2 3